피버 테이블 내용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피버 테이블 시트를 가지고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는 임금 명세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성명부터 총급여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가로와 세로로 배치해서 원하는 결과를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피버 테이블인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클릭하면요. 내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범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데이터가 성명부터 총급여액까지 쭉 전체적인 데이터 같은 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아래쪽에 합계라고 셀 병합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라고 셀 병합된 영역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고 나중에 그룹을 만드신다던가 다른 작업을 했을 때 비어있음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합된 영역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요.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 위치에서 문제 보니까 A18세부터 피버 테이블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8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필드명이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위 필드를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표시할 거고요. 근속 기간을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근속 기간을 표시할 거고요. 기본급과 그 다음 상여금을 값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근속 기간은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A21셀에 근속 기간 또는 특정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근속 기간이 표시된 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해서 시작은 1, 끝은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부터 5라고 하면 단위를 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단위값은 5,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로 그룹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합계 기본급을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합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바꾸진 않습니다. 만약에 평균으로 바꿔라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활용합니다. 물론 값필드 설정에서 함수를 선택하셔서 평균이나 계수나 다른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요. 숫자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합계 상여금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트 앱을 보고서에 이렇게 세로 단위로 밑에 합계가 표시가 된 것을 열 총합계 표시라고 하고요. 가로 단위로 합계를 표시한 것을 행 총합계 표시라고 하는데요. 행 총합계 표시를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열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빈셀, 비어있는 곳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피버트 앱을 분석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위쪽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직위 근속기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피버 테이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